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2개의 새진생이예요. 그리고 1.5파운드 주추를 1.5컵 흐니 위에 있는 머리가 있어요. 작은 머리가 있어요. 왜요? 엄마가 말하자면 너무 불을 받을거예요. 그리고 이 재료를 버리지 않으세요. 모두 precious. 이 주추를 정말 쩔쩔어요. 사실은 잔을때 익숙해져요. 4시 정도는 잔을때 그런데 잔을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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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잘라요. 이렇게 잘라요. 그리고 잔을때 쩌에 천천히 잘라요. 이렇게. 되게 달콤해요. 어떤 사람들이 아주 무언간해 쩌에 담아われ요. 요. 오오오오오오오오eries 만들기지 못하는건가요? 그런지 그게 여러분들께 여기unu 드릴께요. 그냥 잘라요 이렇게 이렇게 이 재료를 버리지 않으나 빠질 수 없으면 더 질을 말씀드리는 1컵의 물을 끓여서 10분 정도 끓여서 물을 끓여요. 그것도 대추차입니다. 제 커피 고춧가루 잘게 썰어주세요. 보이시나요? 잘게 썰어주세요. 잘게 썰어주세요. 모두 잘게 썰어주세요. 그리고 소금 1.5컵을 넣어주세요. 냄새가 정말 좋아요. 약 1.5컵이 되어있어요. 이걸 넣어주세요. 이게 약 1.5컵 정도예요. 약 12컵 정도예요. 이 때에는 닭 테이프가 너무 예쁘네요. 메이센잎은 완벽해요. 아름다워요! 오케이. 좋은 선물이 되어있어요. 이걸 만들거예요. 그리고 뜨거운 물 짜장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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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은 짜장에 짜장에 넣어요. 진생의 냄새가 정말 좋아요.